안녕하세요. 배우락의 황민욱 기술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2021년도 제2회차 전기기기 기출문제 시간입니다. 사실 2회차는요. 물론 제가 맡고 있는 과목이라서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사실은 기기와 설비는 두 과목만 봤을 때는 조금 쉬웠다고 해야 될까요? 조금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고 나올 만한 곳에서 나왔다라고 표현을 말씀드릴까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집중적으로 공부했던 곳에서 좀 많이 나왔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1번은 누구나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부하전류가 크지 않을 때, 어쨌든 부하전류가 크지 않을 때 직류 직권 전동계 발생 토크는 걔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직류 직권이라고 얘기하니까 사실상 토크는요? 맞습니다. 전기자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고 회전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건 너무나도 잘 암기하고 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자기 포화가 불포화 상태이니까 그냥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답은 3번입니다. 좋으셨죠? 잘 맞히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은요.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 뭐 이건 동기발전기뿐만 아니라 모든 거에 다 적용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병렬운전 조건은 무조건 기본적으로 뭐뭐가 같아야 된다? 크기도 같아야 되고 주파수도 같아야 되고 위상도 같아야 되고. 그러나 각각의 용량은 특히 딱히 뭐 그렇게, 그렇죠? 분담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으나 병렬운전하는 데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죠. 좋습니다. 잘 기억하고 계셨죠? 그 다음은요. 딱 처음 볼 때 우리가 다이오드 이렇게 나오면 그저 맞습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집중적으로 보지는 않았던 건데 뭐 이거를 뭐 굳이 보지 않아도 우리는 회로라는 것도 공부하셨고요. 자기학이라는 것도 공부하셨고요. 나머지 너무나 많은 것들을 공부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한번 문제를 읽어보죠. 우리가 다이오드를 사용해서 정류회로에서의 과대한 부하전류로 인해서 다이오드가 소순될 수 있다. 어쨌든 전력전자수자를 사용을 했는데 전류가 많이 흘러서 다이오드가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많이 안 흐르게 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어떤 거였냐? 전류의 분배의 법칙. 되셨나요? 그걸 우리는 키로호프의 전류 법칙이라고 얘기하죠. 유입된 전류는 유출된 전류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던 건 뭐예요? 맞습니다. 그냥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전류를 나눠서 흐르게 하면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어떻게 접속한다고요? 병렬로 접속한다고요. 되셨죠? 그러면 다이오드를 병렬로 주르륵 연결한다는 건 그 다이오드로 만들어 놓은 정류회로의 전류 용량을 증가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은요. 직렬로 연결하면 어떻게 되나요? 직렬로 연결하면 그렇죠? 전체 전압에서 직렬로 동일한 제품들을 연결해서 직렬로 연결한다면 당연히 본인이 분담하는 전압이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직렬로 연결하면 어떻게 되고요? 전압을 높게 하는 과전압에 유리하고 병렬로 연결하면 과전류에 유리하겠죠. 되셨죠? 그러니까 물어본 건 뭐예요? 병렬로 연결하는 겁니다. 병렬로 추가하시면 되셨나요? 다음은 1번입니다. 다음은요. 변압기의 건수를 n이라고 할 때 누설리액텐스. 우리가 누설리액텐스라고 하면 이렇게 쓰죠. 되셨나요? 이거 뭐 이렇게 쓰면 회로 시간에 뭐라고 얘기하나요? 맞습니다. e, 파이, f에, 그렇죠? l이라고 하시잖아요. 되셨나요? 이거 뭐 그리고서 단위를, 그렇죠? 뭐 옴이라고 하시잖아요. 회로 시간에 공부하셨습니다. 그 다음은요. 얘는요. 물론 회로 시간에서도 하고 자기학 시간에도 하고 기계 시간에도 하죠. 이때 l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나요? l분의 맞습니다. l분의 mu, a, n의 제곱 헨리 이렇게 하시잖아요. 되셨죠? 거리, 투자, 면적, 감은, 권수 되셨죠? 그러면 이걸 여기다가 대입하나 많아죠? 여기다 대입하면 얘는 뭐에 비례한다고요? 예, 권수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되셨죠? 어려움 없고요. 그냥 너무 안 쓰면 기기 같지 않아서 한번 써봤습니다. 어쨌든요. 바로 그냥 2번 가시죠. 좋습니다. 다음은 5번입니다. 5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짜증나는 문제네요. 이걸 좀 썼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50Hz, 그 다음에 12극까지 다 좋고요. 3상 유도전등기가 있고 제가 이런 문제 좀 안 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기는 하는데 여전히 4이네요. 어쨌든 10마력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왓도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7사력을 곱해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7사력을 곱해주시면 되겠고요. 전격 출력을 내고 있을 때 회전수는 약 얼마가 되겠느냐? 결국은 우리가 회전수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봤다면 결국은 뭐 물어본 거예요? 네, 맞죠? 슬립을 물어본 거죠. 어쨌든 유도전등기니까 1-S에 P분의 120F 그래서 RPM 이렇게 돼 있는 이걸 물어봤으니까 사실상 이거 문제에 주어졌고요. 얼마로 주어졌나요? 12로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은요. 주파수도 사실상 50이라고 헤르츠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사실은 이거 구하는 문제였죠. 그런데 문제에서 주어진 건 출력이라는 거 주어졌네요. 출력이라는 걸 주어졌으니 우리가 출력이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나요? 그 다음은요. 그 밑에 회전자 동선이라는 말을 사용했네요. 동 예 손 이렇게 얘기하면 동선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나요? 예 P C 2 이렇게 하나요? 이게 맞죠. 그럼 이거하고의 관계가 있죠. 어떤 건 하나요? 회전자 입력에 합이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어쨌든 맞습니다. P C 2는 P 0 출력은 그렇죠. 이거 S분의 1 마이너스 S 되셨나요? 예 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 구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거 좀 정리 한번 해볼까요? 오랜만에 그래서 이건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결국은 P 0 S 그렇죠. P C 2 마이너스 P C 2의 예 슬립 되셨죠. 슬립 슬립까지 가져가셔야 되니까 그렇죠. 슬립은 그냥 한번 쭉 해볼까요? 그냥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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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한 다음에 P0하고 P C2가 더해지고 그게 밑으로 나눠지니까 그렇죠. P C2에 P0 마이너스 P C2 이게 되겠네요. 그리고 가로다듬으면 될 것 같아요. 이거 C2입니다. 되셨죠. 그러면 요거 그냥 한 방에 다 써볼까요? 그냥 1 마이너스 S S는 한번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요거 플러스입니다. 플러스네요. 이쪽 넘어가니까 플러스네요. 죄송합니다. 어쨌든요. 그 다음엔요. 어쨌든 동선이 350 예. 350이라고 나와있고 얘는요. 그렇죠. 10마력이라고 하니까 10마력 곱하기 그렇죠. 746이 되고 플러스 350 이렇게 되겠네요. 얘를 계산하시면 아마 0.0 4 4 5인가요? 약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기억에 의존합니다. 어쨌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는 꼭 교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고학용 개선기로 한번 두들겨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요. S 넣을게요. 0.04 얼마 얼마 라고 할게요. 여러분들이 해주세요. 그 다음은요. 당연히 여기는 10이 밖에 없을 거고요. 여기는 120이 될 거고 그리고요. 곱하기 대략적으로 50 까지 계산하면 찍찍 500 얼마 나오니까 400 얼마 얼마 떨어지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엔 찍어야 되면 다 400이네요. 그럼 가운데 거 찍을게요. 478 되셨나요? 잘 찍죠? 478입니다. 이거 478 RPM으로 떨어질 겁니다. 되셨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조금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었는데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맨 마지막에 풀어주셔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5번이었고요.